내가 내 와이프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? 진짜 죽어서라도 급히 꼭 갚을게 그런 말 하지마 그래도 보험도 없으면서 여보 우리 이혼할까? 이장몬 혼자 좀 힘들어도 잘 잘 지내다 우리 상황 좋아지면 다시 안 치고 그렇게 하죠 그냥 다 갚고 당신 꼭 찾으러 갈게 다 됐지 맥주야 봤어? 봤지 저 여자씨 굶는 거 못 봤어? 보여줘 맹수면 맹수답게 놓치지마 전 여전히 도무수씨를 사용합니다 아내를 위한 복수이자 선물이다 oscar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